안녕하세요. 준호준호입니다. 저는 지금 워싱턴에 와있는데요. 오늘은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뿐 아니라 공룡까지도 볼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연사 박물관에 어떤 공룡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물관은 무료입장인데요. 줄이 엄청 깁니다. 동물들 뿐입니다. 동물들 뿐입니다. 동물들 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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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방류관 한쪽에서 가서 만나요. 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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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